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후해야지. 태님도 후. 잘했어 자기야. 계란도 못하지만 감자는 잘한다. 여기다 소금을 좀 넣었어 써야 되는데 설탕이나. 일단 시고 마셔. 우와. 쟨는 뜨겁지도 않나봐. 이야. 이야. 우와. 먹으니까 행복해졌어 우린. 오 왔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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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에요? 감사합니다. 여기 국내에 평범 이렇게 비싸요? 맛있겠다. 없어 칼 같은 거 없어? 우와. 이거 그만 먹을 거예요?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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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에셀. 오삼. 먹어. 오삼 먹어. 오삼 먹어. 저 기름기 기름기는 빼. 기름 기름은 매기지. 왜. 아직 돼지고기 막 먹일 나이는 아니지. 응. 응. 마이 베이비. 어. 아빠 줬다 뺏었어. 아빠 꺼 먼저. 마라 너무. 뜨거웠어 뜨거웠어? 아니 너무 기분 좋아. 아 기분 너무 좋아서? 아 감자랑 같이 먹을 거야? 아니야 태린이 먹어 이제. 국물이 이렇게 매운 게 자기. 국물 드셔. 안 매운 국물은 없고 태린아. 어 그래 이건 먹는 거 아니야. 잘했어. 잘 씹어. 거군요. 어. 어. 왜 뭐 좀wah. 아. 너 뭐 소원 뭐 보기. 아. 아아. 아 씨 요즘은 seperti 고기. 아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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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랑 김치 좀 먹어야지. 밥 드세요. 기름이 왜 이렇게 많아. 다 잘라줄게. 어디 가십니까? 안녕하세요. 입에 한가득 넣고 어디 가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잇. 이제 좋은 고기. 너 왜 이렇게 많아. 여기 새 거. 여기 새 거. 새 거 왔다. 너는 조금씩 먹어. 진짜 너무 한 거 아니야? 응. 새우야 조금씩 먹어. 새우야 조금씩 먹어. 새우야 밥 먹어. 새우야 밥 먹어. 맛있지? 새우야 돼요? 뭐 Daisy. 새우야 밥ziejã. 새우야 밥핥 everybody. 차우야 밥핥?